안녕하세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까지 꽤 골치를 앓았던 한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손아래 동서 때문이었어요. 한때 동서는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철부지였죠. 그런 동서 때문에 한동안 저희 시댁은 꽤 소란스러웠는데요. 그 소란을 거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얘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세 자매 중 막내입니다. 때문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졸업한 게 감지덕지할 정도로 가중고생을 하며 자랐죠. 하지만 우리 세 자매는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며 자식들을 책임지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가난했을지언정 우리 다섯 식군 항상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언니들과 전 대학이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찍 취업해 집에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낡은 구축 빌라나마 자가를 마련하시는데 돈을 보탰죠. 물론 부모님 앞으론 집 담보대출금이 조금 남긴 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부모님께 그렇게라도 효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만하면 너희는 정말 넘칠 만큼 효도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젠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만 살렴. 시멘트공이었던 아빠와 채소 가게를 하던 엄마는 남은 대출금은 당신들의 힘으로 갚겠으니 이젠 제발 너희들의 인생을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세 자매는 부모님이 아닌 스스로를 위해 돈을 모으고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두 언니는 좋은 형부들을 만나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졸업 후 제2금융권의 은행원으로 일하던 전 서른다섯의 나이에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저보다 3년 먼저 시동생과 결혼했던 동서 때문에 순탄치가 않았죠. 어머 이게 뭐야? 얘 넌 조상님께 올릴 전을 다 태워 먹으면 어떡하니? 네? 아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어머 형님 제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후라이팬 맡긴 사이에 이렇게 전을 다 태우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남을 묻히던 형님께 잠깐 부탁하고 간 게 애초에 잘못이었어요. 제가 맡은 건 제가 끝까지 책임져서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오래도록 김치공장을 운영하신 시부모님은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결혼 초만 해도 그런 두 분은 제게 참 잘해주셨죠. 그런데 교묘한 동서의 이간질에 넘어간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더군요. 말하자면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명절 때 일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날 나무를 묻히던 전 전 붙이기를 맡고 있던 동서의 부탁에 의해 잠시 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화장실에 간 후 전들의 상태가 이상해서 뒤집어보니 이미 뒤쪽이 많이 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전들을 옆에 빼두고 새로운 전을 붙이고 있는데 방에서 막 통화하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려던 찰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참을 돌아오지 않던 동서가 나타나 저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휴, 둘째 넌 네 형님 잘못도 다 덮어주려고 하고 애가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하니?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태운 게 아니고요. 네가 한 게 아니면 작은 애가 미리 태웠던 거라고? 이 착한 애가 자기가 있으면 했다고 말을 했겠지. 넌 윗사람이 돼서 어디 작은 애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너 참 다시 보인다. 그냥 죄송합니다 했으면 내가 뭐 그 이상 뭐라고 했겠니?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믿고 저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졸지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마음 같아선 동서가 다 태우고 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동서를 혼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땐 참고 넘겼어요. 그때만 해도 동서가 일부러 절 골탕 먹이려고 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교묘하게 동서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께 욕먹을 일이 자꾸 생기더군요. 동서, 이번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은데 동서도 같이 할래? 아, 근데 저는 일이 바빠서 음식 준비하러 내려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은 지역에 사는 형님하고 다르게 저는 경기도에 살아서 그러려면 일 끝나고 충청도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냥 토요일 저녁에 외식이나 해요 형님. 형님만 준비하면 작은 며느린 제가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동서의 말을 들으니 저 때문에 같은 며느린 동서가 피해를 보는 건 미안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좋은 식당에 저녁 식사를 예약해놨어요. 그런데 약속 날이던 토요일 오전에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형, 우리 집사람이 이번엔 꼭 어머니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싶다면서 오늘 새벽같이 장을 봤어. 지금 어머니 아버지 대고 와서 생신상 차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형내도 점심 먹으러 오래 와서 다 같이 배 좀 꺼뜨리고 저녁엔 형내가 예약한 식당에서 밥 먹자고 황당했습니다. 놀라서 뒤늦게 시댁으로 달려간 전 당황해서 동서를 따로 불러 따졌어요. 동서, 나한테 동서 생각해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지 말자며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언제요? 제가 형님한테 같이 생신상 차리자고 했는데 형님이 귀찮은지 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화까지 내셨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생신상 손수 차려드리고 싶어서 혼자 차렸던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무서워요 형님. 그런데 작게 속삭이던 제 목소리와 달리 동서는 가족들 다 들으라는 듯 거의 소리를 지르며 기가 찬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전부 달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닌 거짓 눈물까지 글썽이던 동서를 안아주며 저를 노려보셨죠. 예, 넌 왜 죄도 없는 작은 애를 잡아서 울리기까지 해? 어머님, 저 너무 서러워요. 형님이 왜 괜히 혼자 생신상 차린다고 나대서 자기 비교당하게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형님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예, 내가 너한테 맘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 했니?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했니? 난 네가 식당 예약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근데 넌 하기 싫은 효도, 작은 애가 좀 하려고 했다고 애를 이렇게 불러내서 혼을 내? 어쩜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원래 제가 먼저 어머님 생신상 같이 차려드리자고 동서한테 연락했었어요. 근데 싫다고 자기 곤란하게 하지 말고 같이 생신상 차리지 말라고 했던 건 바로 동서예요. 근데 자기 혼자 와서 이러고 있으니 제가 황당해서 불러서 따졌던 거예요. 형님, 아무리 제가 미워도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얘 진짜 웃기는 애네. 얘 큰애야. 우리 작은 애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미 봐와서 잘 안다. 얘가 얼마나 싹싹하고 착한 애인데. 안 그래도 너, 내가 좀 벼르고 있었다. 너, 작은 애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귀찮게 굴지 말라고 하고 매번 끊어버렸다며. 게다가 너 학벌 콤플렉스 있니? 너 우리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작은 애한테 이렇게 빈정됐다며? 서울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 나와서 고졸인 너보다 좋은 직장 좀 다닌다고 찰란 척하지 말라고. 네? 제가요? 그럼 너지 누구야? 얘, 네가 고졸인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능력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광고에서 다니고 있는 작은 애를 시기하는 건 잘못인 거야. 이 착한 애가 손윗사람인 너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하소연을 다 했겠어. 윗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어머님, 전 동서한테 사적으로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무슨 동서한테 고졸이니 대졸이니 하면서 자격지심을 부려요? 동서, 소름돋게 진짜 왜 이래? 동서말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이젠 확실히 알겠더군요. 동서는 시부모님과 제 사이를 일부러 이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며느리로 들어와 신뢰를 잔뜩 쌓아놓은 동서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사람도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다닐 사람 아니에요? 제수씨, 전 저희 집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대체 왜 저희 집사람을 모함하세요? 형, 그럼 우리 애원만 거짓말할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형수님이 더 이상해! 결국 우애가 좋았던 남편과 시동생도 각자 아내의 편을 들며 말다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 유일하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건 시아버지 뿐이었죠. 다들 그만해라! 둘째야, 난 네가 무작정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큰애 말이 거짓말이란 증거도 없으니 난 큰애 너도 의심하기 싫어. 당신 처음부터 유독 작은애만 감싸고 큰애 나무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당신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고 있어. 어른인 당신이 며느리들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은 작은애를 그렇게 오래 보고도 모르냐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동서의 크고 작은 이간질은 계속됐고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절 싫어했고 시아버지는 중심을 잡느라 애를 쓰셨죠. 제 남편과 시동생은 자꾸만 다퉜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향해 원망스러운 말까지 내뱉었어요. 난 큰애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작은애는 네가 자기에 비해 학벌도 직장도 별로니 자격지심 부리는 것도 같고 며느리로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같다는데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런 너 때문에 나랑 네 시예비도 선호랑 나모도 자꾸 다툴 일이 생기지 않니? 왜 자꾸 집안에 균열을 일으키는 게야? 네가 시집 오기 전까진 우리 집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무작정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과 점점 제가 아닌 동서를 의심하던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 제 친정 부모님께 너무 잘하던 남편을 위해서라도 오해를 풀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결혼 1년 뒤 임신해 뱃속의 쌍둥이 아들들을 품게 된 뒤로는 동서와의 문제부터 확실히 정리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이러다간 저희 애들과 동서의 딸까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요. 때문에 저는 임신 7개월 차던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벼르던 화를 냈습니다. 동서, 왜 자꾸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걸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뭐? 저는요. 어릴 때부터 외동딸로 자라서 누구 사랑 나눠 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전 어딜 가든 사람들 사랑 독차지하는 데만 익숙해서요. 근데 뜬금없이 별 볼 것도 없는 형님이 나타나서 저랑 며느리로서의 사랑을 나눠받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뭐? 그러니까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께 날 그런 사람으로 모함해놓고 정작 동서가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네, 그럼 안 돼요? 어차피 보셨죠? 아버님은 눈치가 빠르셔서 점점 저를 의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어머님은 제 편이에요. 제가 아무리 형님을 거짓말로 모함한다고 한들 제가 쌓아놓은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시댁에 자랄 생각하지 마세요. 예쁨 받는 며느린 저로 충분하니까 형님은 아주버님하고 애들하고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형님만 없으면 저도 앞으로 다시 마음 편하게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만 하는 착한 며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동서가 지금 하는 짓은 가족의 평화를 깨는 짓이야.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경고하는데 이제 이런 한심하지 그만해. 사랑 그까짓 거 나눠받으면 어때서 그래? 사랑은 물건이랑 달라서 둘로 쪼갠다고 한들 그 크기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 거야. 하지만 동서는 콧방귀를 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 제가 그 통화를 녹음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우선 녹음은 해뒀지만 시댁에 터뜨릴 기회는 좀처럼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 전 갑자기 닥쳐온 조산 위험으로 인해 직장을 이르게 그만두고 출산때까지 입원을 해야 했거든요. 특히 쌍둥이 출산은 조산 위험도 크고 산모에게도 부담이 가는 일이라며 의사들이 장기 입원을 권유했죠.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동서와의 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큰 애야. 너도 애들도 건강하다고 하니 이제야 내가 밤에 좀 편히 잠을 자겠구나. 다행히 저는 36주차에 아이들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비록 평소 저를 좋아하지는 않던 분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 전으로 입원해 있는 내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와 함께요. 아이고 예뻐라 어쩜 애들이 둘 다 너희를 이렇게 반씩 빼닮았니 새로 태어난 손주들을 보며 시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시댁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동서가 가운데 끼지 않고 손주 이야기만 나누니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순조롭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힘들게 손주들을 지켜낸 제게 고마워하며 저를 장애하시기도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날 완전히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 싶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응어리가 많이 풀어졌어요. 하지만 쌍둥이를 낳고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놈의 동서가 또 일을 만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세요? 저희 딸보다 더요? 예, 우린 작은 애 네 딸 어릴 때도 무지 예뻐했어. 기억 안 나니? 시부모님이 우리 두 아들을 하나씩 안고 예뻐하고 있으니 동서는 질투어린 시선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잘 놀고 있던 자신의 딸을 애잔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손녀보단 손자가 더 예쁘시죠? 좀 속상하네요. 사실 형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해서 그랬었어요. 아무리 제가 두 분 예쁨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자기가 아들을 둘이나 낳으면 전세는 역전될 거라고요. 남의 집 귀신될 손녀보다 제사 지내줄 손자가 예쁜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은 안 그러시겠지 생각했는데 역시 두 분도 손자가 더 예쁘신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딸 너무 차별하시면 안 돼요? 뭐? 큰 애가 그런 말을 했어? 얘, 너 요즘 좀 예쁘다고 해줬더니 그새를 또 못 참고 작은 애 괴롭혔어? 손자나 손녀나 다 똑같이 예쁜 거지 우리가 뭘 손자라고 더 예뻐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정말요, 어머님? 그게 진심이시면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너무 형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형님은 그냥 저한테 학벌로도 직업으로도 열등감을 느껴서 그렇게라도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셨던 걸 거예요. 불쌍한 척하는 동서의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저를 또 확 째려보더군요. 시동생도 기가 찬 표정으로 절 쳐다봤고 동서의 말이 거짓말인 걸 저처럼 알고 있던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제가 아닌 동서에게 화를 내셨어요. 요즘 좀 잠잠하다 했더만 너 또 시작이냐? 내가 2년 동안 지켜본 큰 애는 어디 가서 입을 다무면 다물었지 못된 말을 할 성적은 아니다. 물론 네가 나쁜 애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쭉 보니까 항상 집안에 먼저 분란을 일으키려고 드는 건 작은 애 너 같아. 항상 시작은 네 말에서부터였잖아. 대체 뭐가 문제니? 어? 아니 당신은 왜 작은 애한테만 뭐라고 해요? 당신 말대로 큰 애가 잘못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작은 애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 있어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거 공개하는 일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오늘 동서의 저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증거 당장 제가 들려드릴게요. 또다시 집안은 고성이 오갈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동서의 만행을 완전히 멈춰버려야겠다고 판단한 전 예전에 녹음해둔 동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버렸어요. 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저와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 모두 경악을 했죠. 그, 그걸 언제 녹음을... 동서도 이젠 부정 못하겠지? 나랑 통화했던 전화를 똑똑히 기억할 테니까 말이야. 아버님, 그동안 동서 말만 듣고 무작정 저 오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님 서방님, 들으셨죠? 이제 억울하다는 제 말 믿으시겠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충격 때문에 차마 무슨 말을 내뱉지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자신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구태여 친정 얘기를 구구절절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좀 할게, 동서. 나 집이 가난해서 대학은 생각도 못했어. 언니들이랑 같이 집 대출금부터 갚고 부모님 자가라도 마련해드리려고. 근데 나 우리 부모님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부모님이 일하면서 다치고 사기당하고 하면서도 딸 셋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고 책임지셨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 고졸이라는 사실에 대해 원망은커녕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 고등학교라도 졸업시켜주신 부모님 은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친정 얘기는 왜... 동서가 자꾸 내가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는 듯 말하니까 하는 말이야. 난 나한테 주어진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그런 내가 동서를 대체 왜 질투해? 오히려 외동딸이라 부모님 지원 다 받고 마음껏 대학 공부하면서 좋은 회사까지 다니고 있는 동서가 날 질투했잖아. 나 우리 부모님께 며느리든 부모든 가족의 구성원이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어. 그래서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했을지언정 계속 시부모님 찾아뵙고 동서랑도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내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면 집안 분위기 흐리는 동서보다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동서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들 눈치만 봤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시동생에게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하며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진 완전히 입에서 불을 뿜듯 분노하셨죠. 내가 진짜 못 산다. 당신 내가 뭘 했어? 어른으로서 제발 중심 좀 지키랬지? 작은애 너 정말 실망이구나. 시부모 사랑? 독 차지하고 싶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유치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에 무한까지 일삼어? 네 그 뻔뻔함에 정말 소름이 돋는구나. 아버님 전 그냥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받는 사랑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 난 네 그런 만행을 겪고 억울해하면서도 집안을 가장 먼저 생각한 큰애가 오히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당장 큰애한테 사과해라. 죄송합니다 형님. 어머님 아버님 잘못했어요. 세상에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구나. 내가 작은애 널 얼마나 믿었는데 그런 내 믿음을 등에 얻고 큰애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던 거야? 어쩜 애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 사람을 정말 단단히 잘못 봤구나. 내가 나이만 들었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사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큰애야 내가 그동안 진심으로 미안했다. 난 정말 어른 자격이 없구나. 결국은 시어머니까지 동서에게 등을 돌리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부모님과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형수님. 그동안 제가 저희 집사람을 너무 믿었었나 봐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생까지 제게 사과를 한 후 동서와 조카를 데리고 돌아가며 그 혼란한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은 특히 시어머니인 제게 사과의 사과를 거듭하셨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동서가 그런 음흉한 이면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요. 물론 그런 시어머니께 약간이나마 작은 서운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이젠 제가 집안 분란의 씨앗이라고 말씀 안 하실 거죠? 당연하지. 아휴, 내가 어리석었다. 이토록 착하고 마음까지 넓은 너에게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동서의 모함으로 힘들어졌던 제 순환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은 완전히 제 편이 되셨죠. 하지만 아무리 동서가 제게 사과했다고 한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비록 한풀 귀가 꺾이긴 했지만 동서는 한 번씩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저를 보며 시기 질투를 참지 못했어요. 전처럼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지 못하니 동서는 저를 시부모님 몰래 째려보거나 학벌 이야기로 트집을 잡으며 못나게 굴더라고요. 뉴스 본다고 형님이 뭐 알아요? 뭘 안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오셨으면서? 옛날엔 대학 안 나온 어른들이 태반이었는데 그럼 그 어른들도 뉴스를 이해 못한다는 소리야? 제발 못나게 좀 굴지 마 동서 비록 대학은 안 나왔어도 책도 열심히 읽고 상식 공부도 꾸준히 하는 큰 애가 얼마나 대견하니? 넌 그런 이 형님을 존중해 주지 못할 망정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어? 작은 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여보, 당신 그만 좀 해 그동안 내가 오해했다는 거 알고 내가 형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아? 저는 그런 동서에게 참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또한 제 남편과 시동생, 시부모님까지 동서를 나무랐죠 특히 믿었던 만큼 동서를 괘씸하게 여겼던 시어머니 가장 앞장서서 제 편을 들며 동서를 혼내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뉘우치긴 커녕 입이 대빨 나오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피곤했지만 사람 속이 저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걸 보니 마치 철없는 여동생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대들던 저를 혼내던 언니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큰애야, 너 요즘 일자리 구한다고? 네, 우리 애들은 저랑 다르게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얼른 다시 맞벌이 해야죠 아무래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고졸인 제가 또 은행에 취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소기업 격리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 돌이 막 지났을 때 저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시댁에 갔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큰애, 너 어중간한 직장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공장에서 일해라 네가 회계 관련 자격증도 있고 은행에서 일한 경력 덕에 돈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익히 선호한테 들었어 무엇보다 강직한 네 성격을 믿으니 널 믿고 우리가 채용하마 연봉을 과하게 준다고 못하지만 적어도 섭섭지 않게 줄게 너희 전세집 계약 언제 했니? 저희요? 올해 3월에 2년 재계약했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네 그럼 네가 전세 계약 만료되는 그 2년 동안 일을 잘해주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주마 저 앞 시내 근처에 생긴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한 4억 되더라 그럼 이사 갈 때까지 일하는 2년 동안 4억 나누기 이하면 연봉이 2억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우리가 월급도 따로 챙겨줄 테니까 어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부모님은 원래 엄청난 구두새셨거든요 바닥부터 시작해 그 큰 김치 공장을 차리고 유지하기까지 시부모님의 그런 구두새 기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분은 남편과 시동생의 대학 학비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뒤로는 일절 지원도 없던 분이셨죠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라면서요 저희와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두 분은 딱 천만 원씩만 지원해주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무려 아파트를 해주신다니 저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도 이 지역에서 나름 엄청 비싼 축에 속하는 그 아파트를요 어머님, 아버님 절 채용해주겠다고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너무 과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받어 너도 알다시피 우린 원래 구두새였다 그런데 지난번 힘들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집사람도 참 많은 걸 느꼈어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나중에 이 돈 싸들고 하늘로 갈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무엇보다 힘든 부모님을 위해서 청춘받쳐 돈을 벌어다 드린 큰애 넌 우리에게 그만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며 살았다 예의야 놀란 남편과 전 처음엔 취업자린 감사하게 받을지언정 아파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른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두부 말씀에 결국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저희보다 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가 식사를 하고 다같이 과일을 먹던 중 또 시비를 걸더군요 그것도 조금 전 해결된 제 취업 문제를 가지고서요 형님 요즘 취업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요즘 고졸에 애들까지 있는 엄마가 취업하기 힘들텐데 고생 좀 하시겠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동서 근데 나 취업했어 네? 했다고요? 아 뭐 축하드려요 요즘도 고졸 출신 취업시켜주는 데가 있나봐요 지방이라 그런가? 근데 연봉은 좀 쥐꼬리만 하죠? 얼마 받아요? 2천? 3천? 하긴 고졸인데 많이 받아봐야 3천 5백쯤 받겠다 그쵸? 대졸인 전 연봉 5천이 넘는데 설마 부러워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은 형님 인생을 워낙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동서는 자기 연봉을 자랑하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제가 분명히 낮은 연봉으로 취업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요 그런데 이젠 그런 동서가 얄밉기보단 아예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애 같고 유치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동서를 놀려줄 생각으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 나 써주는 데가 있더라고 내 연봉? 2억이야 고졸치곤 좀 많이 받지? 이, 이, 2억이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걸 넘어 딸꾹지까지 한 동서의 반응에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리 없던 동서는 호들갑을 떨며 캐묻더라고요 거짓말이죠? 그치, 누가 고졸한테 연봉 2억을 줘요 형님한테 뭐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뻥 맞죠? 설마 진짜예요? 말도 안 돼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형님을 2억이나 주고 채용해요? 거기 사기 집단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보, 형수님이 능력이 되면 잘 취업하셨을 수도 있지 너무 무례하잖아 그만해 아니, 그렇잖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그 정신나간 사람 여기 있다 둘씩이나 그네, 우리가 채용했어 네? 어머님 아버님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께서 호통을 친 순간 동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시동생 또한 눈이 동그래졌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향해 호통을 치셨어요 우리가 큰 애 채용해서 월급 외에 2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면 4억짜리 아파트 사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럼 연봉이 2억이 넘는 거지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저희는요? 네가 우리 공장에서 일할 거야? 아니면 나무 제가 일한대? 선호도 나무도 김치 공장 일행 관심 없댔으니까 아파트 받으려면 네가 회사 그만두고 내려와서 일해야겠구나 네? 제가요? 네, 네가요 근데 작은 애 네가 큰 애처럼 전산회계에 세무자격증이 있기라니 돈 계산에 능하기라니 생각해보니 네 능력은 우리 공장엔 필요가 없는데 네가 온다고 한들 우리가 널 채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파트는 큰 애 내한테만 줄 수 있겠지 네가 그렇게 견제하고 무시하던 큰 애보다 능력 없다는 소릴 들으니 어때? 속이 좀 상해? 어머님, 언젠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형님 편만 들면서 저만 나무라시는 거예요? 넌 잘못을 했으니 혼내는 거고 네 형님은 잘못할 게 없었으니 여태 미안해하고 너에게도 화를 내는 거다 넌 지금 큰 애를 괴롭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못을 리우치지 못하고 네 형님을 못마탕에 하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네가 곱게 보이겠어? 그래도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똑같은 두 분 자식이잖아요 재산 가지고 자식들 차별하면 안 되죠 제 남편은 잘못이 없잖아요 동서는 서러운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들도 집을 해달라며 졸랐습니다 시동생은 당황하며 그런 동서를 말렸죠 당신 그만해 우린 집도 샀잖아 근데 무슨 또 집 타령이야 욕심 좀 그만 부려 경기도 집값이 좀 비싸? 겨우 산 게 20평 조금 넘는 작은 집이잖아 그것도 60%는 다 대출인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 저희 남은 대출금이라도 좀 갚아주세요 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완전 차별이라고요 제가 형님한테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저 형님이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착한 며느리였잖아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동서가 마냥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시동생은 잘못이었고 저희만 두 분 도움을 받는 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의 말에 잠시 서로 시선을 교환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동서에게 시어머니가 선심쓰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큰애를 오해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래 너희 대출금 우리가 갚아주마 단 앞으로 2년 동안 작은 애 네가 큰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진짜로 갚아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우리 돈인데 우리 마음이지 싫으면 말어 동서는 울상을 치며 결국 앞으로 제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엔 안 받겠다던 시동생도 시어머니의 조건을 들으니 그 뜻이 짐작이 갔는지 더는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귀띔해 주셨어요 혹시 네 동서에게도 돈을 해준다고 해서 서운하니? 아니요 두 분 돈인데 서운하고 자식할 게 어딨어요 그래 큰애 네가 그럴 애는 아니지 솔직히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남은 애도 뭔가 해주려고 했었어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나랑 네 시혜미가 철없는 작은 애 성격을 반드시 고쳐놓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도 작은 애가 잘하려고 하면 빼지 말고 다 받어 그 뒤 동서는 정말로 제게 잘하려 알랑방기를 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게 전화해 옷 사이즈를 물은 동서는 다음번 시댁에 왔을 때 백화점에서 제 원피스를 사왔더군요 화해의 선물이라면서요 그리고선 시어머니의 눈치를 쓱 보는데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투명할까 싶어서요 그래 잘했다 이제야 집이 좀 평화롭게 굴러가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쭉 지켜볼 테니까 네 형님한테 계속 잘해 흐뭇해하는 시부모님을 보고 그 뒤로도 동서는 제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음식을 하려고 하면 동서는 저를 마구 말리군 자신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또한 동서는 그 외에도 제게 선물 공세를 쉬지 않았죠 작은 애가 이렇게나마 꼬리를 내려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니 큰 애야 집안이 평화롭긴 한데요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행동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깨질 것 같은 그 평화가 저는 염려됐습니다 때문에 어느 날 전 동서를 따로 불러냈어요 동서 나 결혼식 때문에 주말에 경기도 올라갈 일이 있는데 동서 사는 지역 구경 좀 시켜줄래? 형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놀자고요? 어? 왜? 싫어? 어머님 아버님이 보는 앞 아니면 나한테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오세요 와 제가 복합 쇼핑몰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집도 예약해 놓을게요 동서의 떨떠름한 말투가 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 없는 척 고맙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 주 주말 저는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동서를 만나러 경기도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영 내키지 않는 몸짓에 억지 웃음을 치우며 저를 이곳저곳 구경시켜주는 동서를 따라다니다 은근슬쩍 팔짱을 꼈습니다 깜짝이야 뭐예요? 뭐긴 동서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낀 거지 그리고 이리 와 옷 좀 쇼핑하게 저는 옷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동서와 옷을 입어봤어요 그리고는 동서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 옷들을 쿨하게 일시불로 결제해버렸죠 형님 이거 저 다 사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면 되게 비쌀 텐데 왜요? 왜긴 내가 동서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러지 동서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잘해야 진짜 오해가 좋아지는 거야 난 동서 어릴 적부터 언니들이랑 티격태격하며 자랐어도 지금은 더 없이 우애 좋게 잘 지내 원래 가족은 서로 싫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끈끈해지는 거니까 동서는 외동이라서 이런 거 모르지? 내가 언니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줄게 언니요? 그래 언니 가족의 사랑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동서는 시부모님 사랑을 나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두 분 사랑도 나눠받고 그만큼 나한테도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형님이자 언니로서 자매 간의 우애가 뭔지 알려줄게 형제 자매를 가져본 적 없던 동서는 반신반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팔짱을 잡아 끌며 씩 웃어주었죠 그 뒤로 동서는 조금은 마음의 빗장이 풀린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동서가 예약해둔 식당에서 우린 여자들이 소주를 다섯 병이나 비우며 돈독한 우정을 다졌습니다 헉, 형수님! 아우, 술 냄새! 집사람이랑 술로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네, 저랑 동서랑 오늘부터 자매처럼 지내기로 했거든요 여보, 이 정진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더 활짝 열고 앞으로 언니이자 형님으로 극진이 모시기로 했어 자매란 말 너무 좋지 않아? 자자 형님! 아니 언니! 우리 맥주 한 잔 더 해! 그날 우리는 잔뜩 취한 채 시동생과 동서의 집에서 2차까지 마치고 잠을 청했어요 물론 다음날 술이 깬 뒤엔 서로 어색하기만 했죠 그치만 그날의 시작으로 우린 흉내가 아닌 진짜로 사이좋은 동서지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동서에게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고 동서 또한 전과 다르게 진짜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아 진짜 회사 부장 자식 완전 짜증나요 만만한 저만 맨날 갈군다니까요 아이고 애엄마 입에서 갈군다가 뭐야 갈군다가 그리고 맨날 혼나면 안 혼나도록 머리 좀 잘 써봐 대학까지 나온 애가 그렇게 영례하지 못해서 어떡해? 형님 지금 같이 부장욕을 해줘야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제 고졸이라고 형님 무시 안 하잖아요 애초부터 고졸이라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꼬투리 잡은 거지만요 근데 대졸까지 한 애가 왜 그러냐고 하면 완전 역차별인 거 아시죠? 알았어 미안해 미안 아무튼 까칠하긴 기분 풀고 내 발 페디큐어나 봐봐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인데 완전 예쁘게 잘 됐지? 어머 그러네요 여기 어디 네일샵이에요? 저희 집 근처 네일샵보다 훨씬 나은데요?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형님 어머님 어머님도 같이 가요 겸사겸사 그날 오랜만에 여자끼리만 데이트도 좀 해요 네? 완전 재밌겠다 그렇게 아직 2년이 되려면 몇 달이 남은 지금 저와 동서는 아주 편한 동서지간이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우릴 보고 웃으며 서로 날 세우던 두 며느린 어디 가고 마치 아웅다웅하는 자매가 앉아있는 것 같구나 여보 우리가 며느리들이 아니라 딸의 둘이 생긴 것 같지? 하고 말씀하실 만큼 말이죠 남편과 시동생도 저와 동서 때문에 언제 사이가 멀어졌었냐는 듯 지금은 다시 굉장히 우애 좋은 형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추석에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서로 상의 후 시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시동생 내 남은 대출금도 말이죠 아니 다 끝난 얘기를 왜 그냥 두 분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두 분이 언제까지 김치공장을 운영하실지도 모르는데 노후자금은 많이 아껴드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랑 남은 두 분께 이미 큰 재산을 받았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이렇게 우애 좋은 형제 말이에요 저도 제 남편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 와서 이렇게 좋은 동서이자 자매를 만났으니까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진 걸 얻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요즘 공장 사정도 전보다 좀 안 좋잖아요 저희도 두 분처럼 그냥 저희 힘으로 차근차근 돈 모아서 하나씩 이뤄나갈게요 형님 형님만 그렇게 멋있는 말 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형님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 철부지 동선 자신도 멋진 말을 하고 싶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 그럼 동서도 어디 멋진 말 해봐 하고 말했죠 그러자 동선은 목을 흠흠 가다듬더니 정말 꽤 속깊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물론 제가 대출금 전부 갚을 생각에 순간 혹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은 저희가 두 분 노후 자금을 덥석 받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더라고요 두 분이 평생 노력하면서 읽으신 것들인데 그건 너무 도둑놈 심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도 두 분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오 우리 작은 며느리 정말 철 좀 들었구나 저 요즘 책 완전 많이 읽고 있다고요 덕분에 마음의 양식이 쌓인 티가 좀 나죠? 시아버지의 칭찬에 동선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 동서행동에 우리 모두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결국 시부모님은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도 뜻을 거둬마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우리에게 손 벌리려무나 우린 항상 너희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단다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린 짧은 시행착오를 거친 뒤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요즘 너무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친정부모님도 더 이상은 돈 걱정 없이 자가에서 잘 지내고 계시지 양가 부모님 건강하시지 우리 아이들까지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요 또한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채용해 주신 두 분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강시 가문의 맘며느리로서도 가족들을 잘 이끌며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가끔은 여전히 철이 없지만 이젠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된 제 동서와 함께 말이에요 많은 자식들이 결혼을 하며 그렇게 우린 대를 이어 새 가족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평생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만나 한 가족이 되는 일이 어떻게 늘 수월하겠어요 누군간 질투도 하고 누군간 불편해도 하는 일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단 하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집안의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그 가족은 단단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살아온 삶과 성격을 마음을 열고 이해하면서요 그리고 직접 그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힘든 과정을 거친 뒤 더욱 단단해진 많은 다른 가족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께 가족의 소중함을 잠시라도 떠올릴 수 있게 했다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청고마비의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